주량? 나 한 2병 된 것 같아 2병? 넌? 나는 잘 못 마셔 무슨 말 하지마 나는 한 병도 못 마시지 1박 2일 저랑 희지랑 같은 방 쓰고? 전훈이랑 홍석이는 지금 토트넘 축구보고 있어가지고 바쁩니다 오늘 뭐 개막식? 그니까 커플 사진 찍어주세요 아 우리 많이 찍었죠 소장 소어 MBTI ISFP ENFJ 정윤이는 ISTP 평소기는 소어 MBTI 평소기 J 아닌데 ISFP 나랑 똑같네 모두의 얼굴을 보고 싶다 왜 차렷 애들 축구보고 있어서 저희한테 관심이 없어 장거리 언제까지 하나요? 결혼할 때 우리 장거리 언제까지 해? 하하 결혼한다 해 빨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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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진님 경상도 사투리가 느셨어요 제가 원래 시사회 반날 서연이랑 저랑 못 가게 돼서 둘이 라이브 켜기로 했었는데 태풍 때문에 못 만났거든요 둘 다 겁이 많아가지고 저희 겁쟁이고 태풍 때문에 휩쓸러 날아갈까 못했는데 제가 연락하려고 왔어 지금 휴지가 멋있..